자유한국당은 그냥 보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예요. 비판을 위한 비판이예요. 자유한국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예요. 정말 나를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요. 순차차 갑시다. 순차차 갑시다. 아니 이거 우리 차 아니에요. 잠깐만. 이 사람 뭘로 체포했어요? 제가 김호식 대표를 때렸습니다. 자,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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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김상하입니다. 김상하. 그냥 저는 대한민국 씨입니다. 김상하 씨를 폭행죄로 체포합니다. 변호사 선임 갈 수 있고. 선임 안 할 겁니다. 저는 바로 간방 갈 겁니다. 변명의 기회가 있고요.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. 체포딩은 체폭구속 접수신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아마 안 합니다. 아마 깜빵 갈랍니다. 진짜 선사하기 힘들고. 그래 굴새끼. 아니 왜 굴새끼 안 하면. 원내대표소. 파이트로 자유입니다. 자유. 자유 씨XX. 자유 무슨 자유 씨X. 고맙습니다.